그치? 내게 더 맛있어 보이지? 아니야 이거 이거 아! 내꺼 먹는다 내꺼 먹는다 아이고 동성아가 이런 예의바른 언니! 우리 이 작품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일러브팬스의 MC 카라의 한수연 강지영입니다 그런데 오랑이는 어디 있을까요? 어! 오랑이! 어디 있겠지? 오랑아! 오랑아 왜 그래? 왜 이렇게 좋은 일 있어? 표정이 안 좋아 오랑아! 오랑이도? 어! 아! 기분 많이 안 좋아해 우리 오랑이 오랑아! 화내지 마! 오랑이가 슬럼프에 빠져서 우울하대요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? 아 맞다! 우리 핫도그클럽의 최고의 스타견인 땡치도 슬럼프에 빠져서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하는데요 공연할 때도 집중도 못하고 그냥 죽 한 그릇 못 먹은 것 마냥 아주 그냥 기운이 쭉 빠져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땡치리 소속사에서 소속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? 오! 좋은데요! 오랑아! 우리 가볼까? 오랑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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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봉, 화장품, 인형, 눈까지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먹어버려서 깜짝 놀랐는데요? 네, 그러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다니까요 앞으로, 소리야 맛있는 밥만 먹으렴 오랑아! 오랑아! 가! 가란 말이야! 더 만나고 된 게 하나도 없어! 우리 그만 해야죠 아니, 참치! 여유단의 싸움을 부릅니다 동물들 산! 사랑과 전쟁! 지금 시작합니다 동물들도 사랑 앞에선 피고 눈물도 없는 것 같아 아 어디 날들고 싸우질 멋진 남자들 없나? 에이 설마 니가 야 너가 나오던 힘 약하지오라 우리 판 실화하다 아 뭐야요? 야 오랑이 한번 해보자 자 시작! 자 시작!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동물들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디가 야 어디가